루이스 와이프 봤는데 루이스 와이프 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준씨 깜짝이야 안녕 얘들아 제이준이에요 여기 뭐하는 데였는데요? 옛날에 슈퍼스타페이 어? 대박 대박 안녕 제이준 혹시 히트곡이 뭔가요? 뭐라구요? 히트곡이요 히트곡? 나 히트곡은 뭐야? 만약에 제이준같이 탑스타면 하시던 데서 주로 하시죠 탑스타가 원하는 엔지니어랑 작곡가나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쵸 떨림 떨림 어 어 다리 쓰고 있어요 히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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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매기 많이 들었어요 선호 저 그럼 можно 안녕 제이준이예요. 반가워. 여기는 나의 작업실이라고 해. 이런 음악과 이런 장비와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 있지. 혹시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제이준이 본명이신가요? 저요? 장준이요. 회사 이름은요? 회사 이름이요? 회사 이름... 제이제이 컴퍼니. 자, 저희가... 제이준! 잘 지내셨어요? 응. 자, 소개할게요. 이쪽은 오늘 작성하신 작사람, 이우수 씨. 잘생기시고, 제이준님. 이쁜님, 동네님, 동네님, 동네님. 동네님, 동네님. 이쁜님. 이쁜님. 네, 뭐 하세요? 이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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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이 많아 나가는 거 없었어. 이걸 전직하려고 하셨는데 두 명 써가지고 빵에 가서 부산하고 이거 이제 샀어요, 확인해줘요. 뭐 보았어? 동일한 땡이에요. 진아, 이거 우리는 힘들한 땡. 몸을 채쯤은 선배님 쪽으로 살짝 돌리고 앉을게. 그 상태로 안고 돌아볼 때는 거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돼. 팩스. 팔 때, 찌르면서 더 오른쪽. 손님, 손님. 손님, 손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요. 한 번. 이렇게 힘드실인데 한 번 더 오르기. 이게 무슨 뭘 했어? 다가오. 오빠 엔딩 요정 여기서 좀 깔아줌면 안 돼? 응? 엔딩 요정 해줘요. 엔딩 요정? 노래가 시킨 건 이해가 될 거야. 정말 열심히 다 할 거야.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느꼈거든. 규연이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수고를 막 밝아주는 게. 분위기 있는 음악 깔 준비됐지 우리 오토밖에 안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Q죠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만 이제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운드트랙 트랙 사운드트랙 현장에 특별출연하러 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안녕히 계세요